뭔지 으아이! 못했어요! 다행히 벌레가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문도 열어놓고도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. 비가 새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나머지는 아무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. 진짜 좋다. 오! 하이달 걷기! 완전 아침인데? 한 6시 반쯤 밤 들어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 한 2시간 정도 다 보고 있어요. 지금은 비가 고친 상태예요. 그래서 조금 해서 텐트가 지금 많이 날랐는데 텐트 안에 물이 들어왔던 거를 다시 닦아가지고 그것과 좀 말리고 그리고 실화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.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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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태를 앗싹 날린 다음에 점심이 되기 전에 더 많으셔야겠어요. 성탠기 왜 너무 도왔지? 오랜气 Y如果 given 수 없이 오傷 예전 얼굴에âl 이건 친 jeder 오래 잘 썼다 너를 너무 내가 함부로 굴렸구나 지금 발 걷고 나서 이렇게 뒤집었는데 큰 게 마르고 있어요 와 이렇게 빨리 마르나? 지금 이 정도예요? 지금 여기 3 2 1 땡 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아 벌써 날랐어 햇빛이 이렇게 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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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밤이고 이건 말차래요 이건 맛있다 저거는 미션을 가져다. 누구야? 누구야?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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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Area 1 부를 Lagos